다이빙테이블 위에서 준비 자세라든지 그대로 끝까지 끝까지 발끝! 그대로 끝까지 끝까지 발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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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주 시도는 좋았는데 아쉬워 보이지는 하는데요 위에서 다이빙테이블 위에서 준비 자세라든지 입수하는 테이크업 자세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입수할 적에 배에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좀 넘어가는 때 손은 다리를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점수 한번 보실까요? 8.5 8.5 28살 자 다음 순서입니다 남자부 히든 카드 니쿤 니쿤 전수가 꼴입니다 유일한 외국인 아이돌 태국의 왕자라는 배론까지 갖고 있고요 니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은 누나들 팬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자 5m까지 올라가는군요 니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층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전혀 더워 지금 7.5m로 자 7.5m까지 올라가는군요 자 니쿤 선수가 7.5m까지 지금 7.5m로 니쿤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부섭 우연군 다음으로 처음이죠 네 니쿤군 7.5m 너무 높아져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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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단합니다 또 우리 너무나도 잘생긴 미남 아이돌 니쿤 자 망설임이 없네요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살아있어요 파이팅! 파이팅! 리쿤군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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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A타입으로 뛰는 거 같습니다 자 7.5M에서 리쿤군의 A타입 아 아 아 아 아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Kinnian을 빼봤습니다 예 그렇죠 바로 뛰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. 오히려 긴장을 한 번 풀고 뛰어내리는 게 중요합니다. 과연 어떤 과연 어떤 포지로 뛰어내리지 갑니다. 미쿤군 뛰는다. 뛰는다. 미쿤군 뛰는다. 뛰어내립니다. 뛰어내리지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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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.5m 높은 위치에서 뛰기는 했지만 중심을 잃었네요. 옆에 친구만 있어요. 친구랑 같이 갔어요. 동수가 있었던 곳 옆에 동수가 있었어요. 아 재밌다. 리쿤 씨 점수 한 번 확인할까요? 점수 보여주세요. 우리 리쿤 씨. 9점. 8.5. 8.5. 26점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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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진짜 조인다. 진짜. 아프를 해달라니까. 무슨 소리야.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멤버들 친구들 초장 강호동 지금 호동이 호동이 부담책 지금 호동이 부담책 지금 호동이 부담책 지금 호동이 호동이 부담책 하마다 하마 자 드디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. 동이동이 강호동이. 네. 드디어 강호동 맨친팀의 강호동 선수 지금 강호동 선배님의 어깨 광고가 없습니다. 2주를 연습한 거 지금. 너무 잘하겠다. 자랑이죠. 맨친팀의 자랑. 맨친팀의 상징. 맨친팀의 우상 강호동 씨가 올라옵니다. 강호동 씨 강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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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호동이 올라왔어 호동이. 호동이 뭐할지. 잘하네. 되게 다이빙이 작전이 중요해요. 호동만 파워 화이팅. 5미터에 올라섰습니다.